기계 전원을 켜시면 디스플레이 창에 준비 중이라는 단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준비 중이란 히터가 예열이 되는 중임을 뜻합니다. 예열이 완료되면 준비 완료라는 단어로 바뀝니다. 준비 완료란 히터의 예열이 완료되어 포장이 가능한 상태임을 뜻합니다. 용기에 적정량의 음식을 넣어주신 후 올려줍니다. 자동모드는 용기를 올려주시면 준비 완료에서 용기 감지로 바뀌며 바로 들어가서 포장이 됩니다. 수동모드는 용기 감지 후 버튼을 누르시면 포장이 됩니다. 틈 케이스를 올려주시고 프론트 카바를 제거해줍니다. 모드를 길게 누르시면 온도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업과 다운을 이용해 수치를 변경해 주신 후 셋을 누르시면 그 다음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드를 누르시면 다음 설정으로 넘어갑니다. 마찬가지로 펀치 사용 여부와 자동과 수동 모드 변경, 대기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드를 누르시면 포장 수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드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.